우전자가 나오게 된 배경이 그런가요 위에서 수직 낙하로 가까이에서 원하는 타점을 벗어나지 마라 타점을 벗어났다는 건 이 드리퍼 캡퍼 자체가 위에 보시면 그 원지름 자체가 위에는 넓어 보이지만 아래는 좁단 말이에요 만약에 위쪽에서 이쪽에 방향성을 갖고 내벽을 쳐버리면 그냥 흘러내려가 버리게 돼요 대부분 드리퍼들은 다 그래요 특히나 양각의 리브 형태는 더더욱이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추출 기전이 나오지 않죠 물은 언제나 수직으로 내가 원하는 타겟에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지연씨의 끈들이기입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아니지만 카페인을 줄이는 추출 기전이 이거예요 그래서 명확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카페인을 덜 추출하는 방법이 뭘까요 했을 때 이런 방식 그러니까 부력을 개방하지 않으면서도 진한 농축액을 꺼내는 방법을 써야지 카페인이 적게 추출할 수 있다는 거를 명확하게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죠 이거 지금 분쇄도가 일반 분쇄도처럼 되는 거예요 이 일반 분쇄에 비해서는 조금 전체적으로 작은 것과 함께 되는 거에요 한지 때문에 이정도 분쇄도 분쇄도 좀 작아야 되겠네요 오해할 수 있어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려고 지금 거에요 저항이 좀 덜 저항에 걸리기 때문에 좀 빨리 나올 수 있지만 하던 일을 굳이 막 할 필요 없어요 똑같이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한지의 영역입니다 우리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치트키 같은 거에요 한지가 이렇게 닥쳐를 좀 주면서 저 아래에 내가 원하는 타겟까지 보내고 근데 타겟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어떻게 알아요? 타겟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원하는 곳까지 물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높이 두고 가까이 가는 거에요 여기 보시면 물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가까이 갈 거에요 현상 볼 거니까 이렇게 해서 물이 여기 걸릴 때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하다보면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아래에서 여기 보세요 뽀로록 올라오죠 아 네네네 이 교반 현상에서 내가 원하는 타겟에 도달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커피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가까이서 보시면 우리 눈으로 다 보이는 거에요 가까이에서 이렇게 들고 예전에 보면 양손 들고 한다고 다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아래쪽 손으로 이렇게 천천히 돌리면서 했단 말이에요 한쪽을 고정시키고 근데 이제 이렇게 그때 삼각대를 벌써 10년 전에 쓰면서 아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자 고정시키고 가까이서 관찰만 하자 했던 게 지금의 이런 삼각대를 통해서 쓰게 된 기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교반의 아래에서 올라오는 교반 현상과 위에서 내려가는 물과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상이 일어나면 바로 외곽으로 저항을 확장으로 끌고 다녀야 된다는 거에요 이게 가장 재밌었던 부분인데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커피물이 들기 시작하면 기다려라 왜 기다려야 될까요? 이게 진짜 완전히 재밌는 거에요 왜 기다려야 될까요? 내가 중심을 통해서 내려가도 저항을 걸어줬던 아래에 미세한 커피들이 보면 저항이 걸리는 순간 위로도 올라오지만 단발작용으로 어딘가로 옆으로 밀려나기도 해요 그래서 중앙에 물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뭘로 해결할 수 있냐 서서히 녹여지는 수용성 성분들이 아래에서 다시 서서히 어딘가로 흡수돼서 침투돼요 자연스럽게 침투를 시키기 위해서 잠시 시간을 가져주는 게 좋다는 거에요 현상상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저는 여기까지는 중앙을 침투시켜서 성분을 녹여낼 건데 여기서 이제 나는 이제 완전히 중앙을 다 침투시켰어 이제 추출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뜸이에요 추출로 갈 때는 어떻게 하나요? 추출은? 뜸과 추출은 명확하게 다른 영역이에요 뜸과 추출을 함께 보는 추출이 이 지연식 뜸에서는 이 추출과 뜸을 별개로 보고 진행을 해줘야 돼요 별개로 보고 진행을 해줄 때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똑같이 앞에서 했으니까 뒤에서도 똑같이 해주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죠? 채워주기만 해주는 겁니다 이제 안쪽까지 흡수돼서 서서히 녹여줘서 아래쪽은 무거운 밀도 점점점점점 라이트한 밀도가 위에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채워주기만 해도 돼요 가까이서 물을 막 쓰더라도 물을 막 쓰더라도 채워만 주시면 돼요 되도록 몸을 써주시는 게 좋겠지만 채워주는 데에 물을 써주시고 현상을 강제로 끌어내는 데는 뜸 들이기에서 끝내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경험이 없으세요 중간중간에 현상이 동반되버리면 아려져요 날카로워지고 커피가 그 현상은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앞에서 뜸이 끝났으면 뒤에서는 끝날 때까지 규되게 다른 일을 하지 마시고 채워주기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뜸을 제대로 못 들여가지고 커피가 엉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뜸을 제대로 못 들여가지고 막 의원은 추출 기전 중에 지연씨 뜸 들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다른 일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물이 끊어지면 안 되는 이유도 동일한 이유에서요 물이 이렇게 했다가 잠깐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다가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가 끊어졌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맛이 아려져요 아려져 여러분 쓴맛 있잖아요 커피의 쓴맛이 어떤 걸 쓴맛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쓰다라는 게 이거 딱 들어왔는데 아 정말 맛있는 쓴맛이다 하는 걸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맛있는 쓴맛이요? 맛있는데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커피에 어떻게 이런 쓴맛이 나와? 하는 쓴맛을 맛본 적이 있으세요? 그럼요 달콤하다 요거랑 좀 다른데 쌉싸름하죠 근데 그 쌉싸름함이 밀도를 가져야 돼요 와인 조화들 하시나요? 그럼 빨리 가서 그 저기 백화점이나 이마트 이런 데 아니면 인터넷으로 에프넥으로 아마로라는 아마로가 쓰다라는 뜻이래요 에프넥으로 아마로 이태리 와인을 한 병 사서 마셔보세요 그럼 마실 때 후미에 남는 쓴맛이라는 개념이 커피와 얼마나 매칭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맛있는 쓴맛은 커피에서 그걸 내가 쓴맛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야 도대체 쓴맛이 뭐 어디? 야 이거 그냥 다들 이러죠 아 이거 써 써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좋다 하는 말이 나와야 돼요 커피의 쓴맛은 아주 부드럽고 미끌미끌 거리고 입안에서 오일로 돌면서 짝짠했을 때 마시고 나서 입에서 그 쓴맛이 아주 기분 저렇게 남아야 돼요 그래서 이태리 와인 중에 아마로라는 와인을 마셔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이 커피가 어떤 커피인지 몰라요 호시시하네요 호시시 호시시